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상에 정말 사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그런 코인 게이트 이 문제를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는데 아주 크게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지갑을 특정 지갑을 찾아내고 또 지갑에 차단했기 때문에 지갑 내에 거래를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관여하셨지만 특히 큰 역할을 하셨는데 결정적 힌트가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에서 나온 거죠. 입장문에서 아주 작은 단서 며칠날 계좌를 개설했고 지금 남아있는 코인은 몇 종류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간단한 것이 바로 이 카카오 개정 동기여 김남국 의원이 올린 입장문에 첨부된 클립 지갑 내역이 지갑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022년 1월 20일 날 개설된 1,300여 개의 여러분들 지갑들 가운데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김남국의 지갑이다. 그렇게 이제 찾아낸 거 아닙니까 김남국 씨는 그렇게 제야에 자신보다 출중한 그런 고수들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들은 아주 작은 정보만으로도 정확하게 그의 지갑을 특정화할 수 있는 것을 아마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1호 신문이 직접 위믹서를 발견해낸 변창호 씨로부터 인터뷰 결과를 실었는데 그 인터뷰 결과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만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처음에는 제가 지갑을 찾을 음두를 못 냈습니다. 단수도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올린 입장문에 큰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발설한 계좌 개설 시간과 동시에 현재 있는 세 종류의 여러분들 호인에 대한 그런 정보 때문에 이번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본인의 지갑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이제 초기 보도는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이제 이것이 공론화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5일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코인 80만 개를 2020년 2월 말 3월 초쯤 전량 인출했다고 조선일보 보도했는데 이거는 공짜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의 일부죠. 또 2021년 또 10월인가 11월 사이에 또 대량으로 받았죠.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발표된 것이 5월 5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5월 8일 날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 씨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을 찾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만 거치지 않고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조장선생님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이 변창호 씨가 지갑을 특정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또 해당 지갑에서 어떤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변창호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결정적 힌트를 줘서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기 시작한 뒤부터 포스팅을 올리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해당 날짜에 가입한 지갑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1310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포스팅을 올릴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수가 겁난 거죠. 1310개 가운데 김남국의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밝히는데 1시간이 안 걸렸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투자 금액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잡코인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투기성 코인을 넘어 스캠 사기에 가까운 코인에 수십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기로 보이는 코인에 어떻게 수십억씩 넣을 수 있습니까?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것은 시가총액이 수십억 원인데 단 한 번의 시장가로 33억 원치를 샀습니다. 특히 클레이페인은 약 100토막 날 정도로 100분의 1로 여러분들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씨가 체간에 알려진 것만큼 코인에 대한 그런 지식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위믹스를 통해서 거액을 만진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도 돈을 많이 갖게 되면 간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10억 20억 내지른 겁니다. 잡코인. 잡코인뿐만 아니고 이분 말씀은 스캠 사기에 가까운 그런 코인에도 돈을 몇 십억씩 걸었던 겁니다. 간이 벌렁벌렁했던 겁니다. 어렵게 번 돈은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어렵게 이런 번 돈은 절대 이렇게 투자 안 하죠. 쉽게 벌었기 때문입니다. 김남국이 쉽게 어떻게 벌었냐 이야기죠. 물론 한 건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에 투자를 잘해가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은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코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공짜가 뭐 생겼으니까 그렇게 간이 벌렁벌렁 안 했겠습니까? 시중에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전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창호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인 쪽 용어가 어렵거나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단어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쪽 분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아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 데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해 봤다면 LP, 유동성 공급, 데파이, 에어드롭, 보상 등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되는 클레이페이 거래 내역에 그런 점이 포착됩니다. 33억 원을 시장가로 순식간에 매수하며 호가가 비어있다 보니 1.1달러였던 코인을 평균 1.6달러 정도에 매입하게 됩니다. 평균으로 50% 비싸게 산 거고 일부는 2배로 샀다고 봐야 됩니다. 클릭 몇 번을 통해서 분할로만 샀어도 수수료 등 최소 5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에 1억 원씩 절약할 수 있는 거 굳이 안 한 이유가 코인 이해도 부족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 아니면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돈이 막 생겨 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막 이력처럼 보이고 했을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진 위믹스 개수가 세계 7위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인 사관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입니다. 개인 지갑이 아닌 거래소 지갑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보유량은 아주 보수적으로 합한 85만 개 일반주는 135만 개 넉넉하게 잡으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기준 135만 개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2021년도 11월 위믹스 한 개가 약 3만 원에 달았던 고점 기준 실시간 장구 평가액이 위믹스 하나만으로서 약 400억 원을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히 매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가였던 거죠. 한때 조선일보호의 초기 보도인 60억 정도 수준이 아니고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은 400억 정도 육박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자가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로 든 차익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언제 샀는지 기준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위믹스를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준 위믹스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였습니다. 이때 20억 원치를 샀으면 비록 차익 실현는 못했지만 대략 최대 20배 이상 수익을 본 셈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고점을 이탈한 이후에 약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며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약 100억 정도 현금화했다고 보입니다. 이후 앞서 말한 크레이페이 뿐만 아니라 몇몇 잡코인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화를 한 100억 정도 했다는 게 이분 이야기인 거네요. 대단한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잡코인은 뭘 샀습니까? 마블렉스란 넷마블이 발행한 게임 관련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마블렉스를 매집한 시점이 묘합니다. 마블렉스가 상장하기 며칠 전부터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점에 팔지 못하며 손실을 봤지만 어떤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추적이 되는 데모입니다. 또 하나는 메타콩제 코인입니다. 메타콩제 NFT 대체 불가능 덕분을 보유하지 않고 메타콩제 코인만 들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며 당시 메타콩제 코인 상장실이 돌았는데 결국 상장에 실패하면서 코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메타콩제 코인의 손실을 봤습니다. 드러난 것으로는 위믹스 외에는 대체로 실패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이 번도는 총 얼마로 보십니까? 현재 공개된 김남국 의원 지갑은 카카오톡 기반 클립 지갑 뿐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갑이나 메타 마스크 지갑 등이 있다면 금액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면 10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거래 내역을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상시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인생의 초년 성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안 됐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뭐 저지르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2023년도 1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 5월 현재 4권까지 출간되어 있고 5월 말에 5월 말에 이런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코인과 같은 그런 코인 게이터에 드러난 사건뿐만 아니고 그 이면에 바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추동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의 여러분들 훼손 문제 이분의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